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걸 에코를 좀 더 넣어보세요 이거를 누가 좀 돌려버렸는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을 이걸 좀 이쪽으로 틀어줘봐요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애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가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위기죠 특히 영세사업 자영업자들 또 여행이라든가 항공 이런 사업들은 굉장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애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IMF 또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파장이 그때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위기 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혹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했던 가정의 부부의 위기 부부생활의 위기 또 다니던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다 보면 그런 인원을 감축하고 이렇게 하면 해고나 실직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애기치 못한 큰 사고 혹은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엄청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 세워난 사람들도 뜻밖의 어떤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큰 죄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그런 신앙의 위기 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교회 생활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사리하고 또 노임을 받고 일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큰 어느 정도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지금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고 있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그 형 예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작권을 사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눈이 어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에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동생인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 예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위기 처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일생일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얼마나 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처음에 찾지 못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냅니다 형 예서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때 두때 세때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처자식들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그런 어떤 물질로 아니면 인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야뽑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오히려 위기가 그에게 귀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란 이런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과 귀해가 합쳐진 합성어가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귀해가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위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위기가 없겠습니까? 굉장한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양옵도 그리고 다이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위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도 정말 우리가 만난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더 큰 유익이 되고 전하이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만난 이 위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건강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어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굉장히 이것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을 것이며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뽀강 나루토에서 이 자기의 처자식으로도 자기 재산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붙돕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인데 야뽀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동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난 위기를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모합이라는 나라의 그런 자기 이제 모합의 그 사람인데 모합당에 나오미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모합의 그런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루스는 뭐냐면 모합의 원래 그 고향인 사람인데 유대인인 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인 아비멜렉이 죽고 또 그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 그러니까 루스의 시동생과 남편이 그냥 젊은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식도 없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도저히 여기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타국에 살겠어요 그래서 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루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일 때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고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루스는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일생을 의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유대 땅 베들렘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예전에 그 남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남자 더 유력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고 다이소의 증조모가 되고 여러분 이런 가문을 일으키고 오히려 전하이복이 됐어요 왜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의지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신앙의 위기 이런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장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귀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겠냐 이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막 비관적으로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걸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어떤 나는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내 사업은 이제 다 망했구나 우리 가정은 그리고 무슨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겠어 이제는 나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위기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아 씨라고 하는 그야말로 굉장한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3m 그리고 칼과 창을 드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해서 백전도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서로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골리아 씨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스라엘에서는 나가선 누가 그 사람하고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송두리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기게 되고 모든 소유와 재산과 생명을 다 잃게 되는 정말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아만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군인들은 자신감이 없고 벌벌 떨고 도망치게 봐봤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됐어요 왜? 형제들이 두 명이 군인으로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갔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니까 골리아 씨 나타나 소리를 지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저 골리아 저놈과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수고 거인인데 너는 소년이고 네가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하냐고 아니라고 나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자와 곰과 이리를 내가 쳐서 죽이고 그걸 지켰다고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골리아 세계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나갔으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이 대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존, 여러분의 그런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벅찹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운 한 사람은 먼저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어떤 병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역사하지 않아요 네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할 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나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위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만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가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고 죄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와 성수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면 신앙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당하지 못한 걸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예전에 여러분 imf나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를 감원을 하고 그리고 내공을 다지고 그리고 더 기술의 어떤 것에 집약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실이 튼튼해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imf를 극복하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다 극복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에 내가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게 있었으면 과감하게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기는 나를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밖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건데 내가 이런 위기 때문에 잘못된 것 과감히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더 합당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위기를 안 만난 것보다 좀 힘들었지만은 이 위기가 나에게 뭐냐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그릇이 어떤가 보고 그릇의 분량대로 그릇이 귀한 그릇이면 귀하게 천한 그릇이면 천하게 쓰시고 큰 그릇이면 크게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이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여기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 사람이 자기 꾀, 자기 수단, 곤모술수 이런 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위기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아도 자기 머리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외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다 모든 소유와 처자식 다 떠나보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히 외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여러분 귀해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자신만만했는데 어떤 위기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깨지죠 교만했던 내가 겸손하게 되고 잘난 채 했던 내가 여러분 어때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알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셔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전에는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할 때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그런데 그거 위기를 만나고 다 잃어버린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요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요파에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이 풍랑 만난 원인이 배가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이 태풍 원인이 뭔가 보니까 요나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으려고 죽어도 나는 절대로 니누에는 못 간다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겠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놨다가 그냥 확 상처버렸어요 그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정말 살고 싶은 그런 게 없어 죽고 싶었대요 자살한다고 하면 지옥 가니까 운전하고 산피탈에서 내려다 운전하다가 있잖아요 이게 운전대를 싹 잘못 돌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낭떠러지 있는 대로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에 쏙 빠져가지고 소나무 가지에 딱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해도 못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 이거 하나님이 내가 죽으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절대로 나는 죽어도 니누에는 못 가 다시 쓰러 간다고 했는데 그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내용 나오죠 요나서 이자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 성전 안 바라봤어요 그런데 물고기 배 속에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런 문제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에베드리러 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한번 봐봐요 어쩐지 내가 진짜 전에는 그렇게 에베드리고 와도 감격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는데 내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났을 때 딱 와서 에베드랑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앉으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아버지 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어떻게 해요 목이 메어서 진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걸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위기가 아닐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야만 내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의 그런 일을 하러 가니까 그런데 그때도 내가 끊어야 될 것인지보다 변화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끊을 거 끊을 거 버릴 거 버리면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여러분 받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려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2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계속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다 어떻게 돼요? 야뽀고 나를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암이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번에 우리 오영길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3개월 남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3개월 남았다고 내가 볼 때는 자기 조카가 작은아버지 나한테 갖다 떠 맡겨본 거예요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오샘 목사님 알아서 하시오 맡겨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타나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3개월 막 의사가 어떻게 해요? 3개월 요즘은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놀라운지 3개월 산다면 딱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고 딱 그러더라고 1년 하면 1년이고 제가 그거 한두 번 보겠어요? 정말 이렇게 그런데 3개월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오집사님이 얼마 됐습니까? 네? 3년 됐다고 3개월이? 이번에 제가 놀란 게 제가 금요철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원래 우리 오영일 집사님이 유명한 화가세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서 그거 다 저기 하고 이제 인생의 최대 이기를 만나고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3개월 산다는 사람이 3년 살았는데 이번에 어디 무슨 일을 맡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일을 화가니까 뭐 이게 또 페이트 어디 집에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맡아가지고 일하신다고 그걸 하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사는 어떻게 돼요? 3개월 장애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치료의 역사가 지금 암이 그 흔적은 있지만 어떻게 이게 더 크지도 않고 그 흔적만 있대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본인이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아메 여기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께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야폭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을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머무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불나면 어디에다 신고해요? 19 간첩은? 111입니까? 113입니까? 범죄 신고만 111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333 제가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저기 뭐 박지원이 33 거기가 3번이었는가 봐요 333을 우리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그 이호세 목사는 뭐 333을 찍으라 하겠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는 SOS가 에레미야 33장 3절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불을 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불이 나가지고 집안에 위기가 발생해서 119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333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위기를 만났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는 거 아멘 여러분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만능 열쇠 요즘은 열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때요?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모든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지문인식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지 옛날에는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다 돼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다 기도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기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도 위기를 만났어 너희만의 설왕이 꿈을 꾸고 해석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나 이거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꿈을 꾸고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까지 알게 하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꿈을 꾸고 나서 이 요셉 목사 무슨 꿈 꿨는지 그거 얘기해 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게 하나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에 처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딱 너부한의 사랑이 꾼 꿈이 뭔지를 가르쳐주시고 해석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되었는데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하만의 계락에 빠져서 다 멸망을 당했었는데 에스도와 모르드기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위기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가 홍해받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와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다시 붙들려가서 또 노예 생활하게 생겼습니다 불을 지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길이 없는 홍해바다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여 캄캄하고 그때도 여러분 기도하면 길을 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찔끔찔끔 하지 말아요 여기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면 왜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냐 이거 보면 너무 답답한 게 기도를 있잖아요 찔끔하고 찔끔한 거 이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을 단번에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한 번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 받아야겠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오늘 밤 철학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기도하자 피곤하니까 가서 자고 내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날 밤에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응답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말고 또 조금 하다 말고 이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천사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붙들고 막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변화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생명 걸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 위기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망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위기를 만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과감하게 딱 뜯어 고치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뭐 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감사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신라도 빌리포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이제 여러분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에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채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도 그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사할 때 묶인 것이 벗어지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또 직장에서의 어떤 위기 신앙의 위기 여러 그런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이런 위기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이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위기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